첫번째 실전이다 누군가? 위에서 명령하는 난 전가라고 넌 죽인다 지금 현수씨가 아는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연수씨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타겟? 누가 했던 겁니까? 그 남자를 죽여야만 한 명을 살 수 있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것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! 지금 보여줄게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드 아저씨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어